그분이 기적표를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파리의 승인을 가져오셨네. 우리의 주님은 당신의 구원을 받으셨네. 주님은 당신의 구원을 받으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의 정의를 늘어내셨네. 이스라엘 주말을 위하여 당신이 자유와의 진실을 기억하셨네. 주님은 당신의 구원을 받으셨네. 우리의 하느님의 구원은 온 세상이 다큼마다 모두 구원해. 주님께 환성을 나눠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 찬미의 노래를 불러오라. 주님은 당신의 구원을 받으셨네. 아렐루야. 아렐루야. 하늘과 땅에 죽으신 아버지 찬미의 나무소서. 아버지는 하늘과의 신비를 설부진대에 그려내 보내셨나이다. 아렐루야. 가 kir 취지의 내목을 받으셨네. 아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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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